하나, 둘, 셋, 얍! 인기맨 마인크래프트 자 여러분들 오늘 마인크래프트 입양화수에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아니 로블록스 입양화수에서 빠지면 안되는게 뭡니까? 제가 알아요 맞죠? 바로 집니다 그게 아닌데? 부끄러워 뭔거같아요? 아 내 생각에는 떠올랐다 펫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마인크래프트에서 펫을 뽑아볼거에요 아시죠? 왕실에그나 펫이 있나요? 어 그런게 있는데 여기 매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달걀이 있어 이런 달걀 움직이는 달걀 보이지? 네 이거를 깝시다 까면은 어 나왔다 와 이렇게 귀여운 펫을 얻어서 얘한테 먹을걸 주면은 자 어 안 먹어 얘는 밀을 먹습니다 밀밀 자 밀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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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를 주면 이렇게 큰단 말이야 이렇게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유니콘 우와 페가스스 유니콘이다 귀엽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펫을 얻어보시죠 우와 여기 앞에 아랫다 한번 해봐 미온이만 해봐 예쁜거다 오 코끼리다 오 귀여운 코끼리네 코끼리야 밀먹어봐 밀먹어봐 오 귀여워 탈 수 있나요? 아니요 패스는 없네 패스 없다 리안이 형 저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거 짱구 잘못도 아리네요 오 한번 해볼까 귀여워 짱구 잘못도 아리네 못생겼다 어? 부엉이다 부엉이 좀 애가 상한거 같은데요 아니야 한번 해봐 공기 먹어라 오 오 커졌다 부엉이 못타? 네 오 따라가야네 오 딸라 딸라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거 알도 찾으러 가보자 야 좋아 어? 저 파란알은 누가 풀어볼까나 역시 내가 해봐야겠구만 간다 제발 충고 어? 여우네 여우다 귀엽긴 하네 귀엽다 꼬리봐요 꼬리가 귀엽구만 상한 버섯 같아요 꼬리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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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와 꼬리 큰것 봐 귀엽당 따라왕 이거 내꺼야 내가 열어볼게 어이고 이거 골든 골든 아 골든 약간 불같기도 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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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고양인데 고양이다 고양이 어 한번 공격하면 얘 불 나가지 않을까 리아를 때려보자 어 리아야 잠깐만 안 때리네 어? 어 내 애들은 순해 어 얘 진짜 귀엽다 근데 이 고양이 공격은 몰라 우리 딸은 달걀도 풀러가자 좋아요 우리가 농장이거든 우리 농장? 펫 농장? 나 여기다가 펫을 넣어놔야지 따라와 일로와 얘들아 어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야 야 너 왜 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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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를 왜 이렇게 때려 졌나봐 보자 보자 뭐죠? 한마디 여기다 놓고 코끼리가 안와 빨리 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빨리 와 그치 어이 귀여워 귀여워 여기 있어라 자 우리 다른 달걀도 찾으러 가자 이거 다이아몬드 달걀도 있고 뭐야 어? 들켰다 너 여우 너 설마 들켰다 왜? 무슨 일 있어? 너 내 여우를 어떻게 한거야? 아니 저를 너무 괴롭히잖아요 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여윤이의 펫을 잡아먹어 있어 곰탱이가 교육이 잘못된 펫이구만 아니 너 곰이라고 여우를 잡아먹은거야? 이거 입양원소에서 완전 동신박애구만 맛있다 이제 우리 10개씩 사가지고 누가 더 멋있는 펫을 뽑는지 내기하자고 좋아요 여기서 사면돼 여기서 마음에 드는 달걀을 사면되거든 그럼 나부터 달걀을 까볼까나 자 우리 다 풀고 만나는거야 누가 더 펫을 더 좋은거 뽑았는지 말이야 좋은거의 기준은 당연히 이쁜거겠죠? 응 이쁜거 시청자들이 투표해줄걸?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 이제 조용히 풀어보자 오케이 레인보우부터 가자 레인보우 가자 레인보우 레인보우 우와 완전 preferences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얘 나 완전 대박 너네들 나 못 이길걸 완전 귀여운거 뽑아ственно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완전 priorit 티라노소루스야 우와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온다고요? 황금티라노사우루스 말이 돼요? 우와 진짜 귀엽다 좋은거 나왔나 보네 친구들 좋구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키워둔거 나중에 하고 뽑는거부터 하자 오 부엉이 아니 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귀여워 코끼리 황금강아지 레인보우 이건 뭐야? 사자인가? 레인보우 타조 좋은거 나왔어? 아 벌써 다 했네 나는 와 드래곤까지 그렇게 빨리? 난 다했지롱 우와 진짜 귀엽네 자 먹을것도 다 주구요 와 여러분들 갈까요? 자 이렇게 달걀을 다 하나씩 까봤는데요 누가 더 멋있는걸 뽑았는지 여러분들 댓글에 투표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제꺼부터 보러오시죠 여러분들 아 그렇게 봐야죠 네 어떻게 볼까요? 어떤게 제일 조화가 잘되나 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부터 보러오세요 자 제펫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귀여운 방금 달걀에 태어난 새 그리고 보라색 코끼리 와 이거 새 진짜 귀엽다 근데 솔직히 새 귀엽긴 하다 귀엽지 그리고 초콜릿 부엉이 그 다음에 드래곤 그 다음에 요정인데 여기 이 친구가 제일 귀여웠습니다 여기 귀엽죠 아니에요 새가 제일 귀엽네요 새를 보세요 그냥 티라노사우루스도 봐주세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똘똘인줄 똘똘이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내 사자 사자 어딨어요? 여기 자 그리고 미호님꺼 보자 네 제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귀여운 타조 어때요 제일 귀엽죠 와 귀엽네 약간 곰팡이 핀거 같은데요 무슨 색이에요 곰팡이? 좀 오래된거 같은데 타조가 좀 오래된거 같긴 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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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좋아 핀 좋아 나 앉은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데 와 귀엽다 짠 귀엽죠 여기 이상한 고양이 고양이가 좀 무서운데 저거는 좀 와 펭귄이다 초콜렛 펭귄 펭귄 초코 펭귄 오 저도 티라노 있어요 여기 오 초 초콜렛 티라노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빼때로 가면 돼요 그렇게 쿠키를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이 할아버지 좀 봐 할아버지도 어떻게 왜 펫이죠? 할아버지 저희 집 할아버지 아니에요 왜 펫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데려왔어요 옆집 할아버지 남취? 남취 사람의 불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전하답니다 오 우와 아주 안전한 녀석입니다 우와 다음 녀석 불타는 타죠 뭐 이 녀석은 뭐 제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귀여운 녀석이고 그 다음에 불타는 여우 여우 그 다음에 불타는 할아버지 납치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와 우리 집 할아버지랑 사촌 정도인 거 같은데? 용도 있습니다 와 용도 있네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좀비도 공격한대 아 진짜요? 한번 공격해볼래? 좀비 아 그러면은 펫 다 풀어볼까? 아 리아가 한번 공격해봐 어때? 그럼 애들 일으켜보고 자 때려봐 오 오 오 오 싸우는 애들도 있고 안 싸우는 애들도 있네 그러게 좀비를 와우 신나다 좀비를 여기 안에 풀어줘보세요 낭 얘들아 아빠가 맞잖아 빨리 혼내줘 오 근데 불 데미지 있어 불 붙인다 오 오 용이 불을 뿜네 용이 불을 뿜어? 신기하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크북에서 직접 에그를 사서 까봤는데 재밌었죠? 네 네 뭐 자 이렇게 오늘 마크팟 입양하세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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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